안녕하세요 소망소사이트의 최경철 사무총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별은 참 여러가지 타픽 중에서 어려운 타픽입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내벼려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별한 후에 느끼는 감정들을 그냥 두게 된다면 잘못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샴페인병이 있죠? 샴페인병을 막 흔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폭발하는 것처럼 사별한 후에 모든 감정들을 내 안에 놔두면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번에 사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요 사별한 후에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별한 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린이들은 어떻게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별한 분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별한 후에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빙산의 일각만 보게 돼요. 누군가 사별한 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참 잘 견디는 것 같다 하고 생각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옷도 괜찮게 입고 그리고 음식도 조금 먹는 것 같고 적응해 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별하신 분들의 마음은 다 한 것 같아요. 밑에 위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본인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주위 분들도 모르고 본인도 이 큰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밑에 감춰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상실감에 대해서 또 슬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grief인데요. grief는 무언가 내게 귀한 물건이나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한국말로는 참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슬픔이라고 일단은 해놨는데요. 이 슬픔, grief의 정의는 슬퍼하는 것은 사별이나 상실했을 때 반응하는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상실감 또 슬픔을 느꼈을 때 내가 무슨 병에 걸렸나 질병에 걸렸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나 혼자만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하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사별을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여러분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별을 하신 분들이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별을 했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큐브로 러스가 애도의 5단계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런 여러 가지 단계의 그런 감정들을 느끼시는데요. 처음에는 우리들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런 단계를 다 느끼면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요. 저도 사별 가족들을 많이 상담해 보면 이러한 감정들이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용한다고 해서 그 사별 기간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부정을 내가 사랑한 네가 아직 안 죽었어 하고 느꼈다가도 수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수용했다가 갑자기 타협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화가 날 수도 있고 이 여러 감정이 동시에 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가 다시 수용을 하죠. 수용을 했다가도 다른 우울증이나 아니면 분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여러 감정이 우리에게 하나씩 아니면 동시에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전에 느꼈던 감정이 또 언젠가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감정이든 순차적으로 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순차적으로 느끼지는 않지만 그 상실감으로 오는 슬픔의 감정의 무게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강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트를 보면요. 슬픔 강도의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는요. 시간을 얘기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느끼는 슬픔의 강도고요. 그리고 강도가 위로 올라갈수록 높고 내려갈수록 강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느끼는 강도는요. 고속도로의 강도입니다. 이 때는요. 무감각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별을 딱 당했을 때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무감각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는 너무 놀랬고 그리고 이게 진실인가 사실인가 이게 현실이야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감각으로 느껴지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남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에 범퍼가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그 범퍼는 그 충격을 감소시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감정을 다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무감각한 상태가 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무감각한 상태가 몇 분에서 또는 몇 달이 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장례를 치우고 또 한 달이 지났는데 뒤돌아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모르세요. 기억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이끌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감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상태를 고속도로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 있냐면 언덕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무감각이었다가 현실을 직시하게 되죠. 아 정말 이 사람이 죽었구나. 나를 떠났구나. 내 곁에 있지 않구나 하는 느낌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큰 슬픔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그때 최고의 슬픔을 느끼는데요. 외롭고 주위에서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현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며칠에서 몇 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음식도 정말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굉장히 힘든 상태를 가는 거죠. 그런데 천천히 그 감정들이 추스러집니다. 이렇게 추스러지면은 아 이제 내가 괜찮아지나 보다. 내가 이 상실에서 벗어나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상태는 무엇이냐면요. 파도 물결입니다. 파도 물결의 단계는요. 내가 괜찮아졌지 했는데 그 어떤 날에 갑자기 슬픔이 막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괜찮아져서 아 오늘은 괜찮을려나 보다 하고 가게를 갔는데 가게 가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가 좋아하는 과일이 보여요. 그때 갑자기 또 큰 슬픔이 일어나는 거죠. 때로는 아무런 상황도 아닌데도 걸어가다가도 큰 아픔과 슬픔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계속 하는 거죠. 이때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뭘 보냐면 이 위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밑에 있는 상태 강도가 낮았을 때를 보니까 아 저 사람 잘 지내는구나 괜찮구나 하는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주위에 계신 분들이 정말 특별히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처음 한 1개월에서 3개월은요. 주위에서 음식도 갖다 주고 힘내라 용기 내라 전화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지만 한 3개월이 지나면요.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할 일을 찾아서 많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전화도 끊기고 같이 점심이나 저녁 먹는 것도 끊기죠. 그러나 이때 더욱더 혼자 외로움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위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파단 목결 다음에 생기는 느낌은요. 바로 층계죠. 거의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천천히 잠기는 건데 이때 느끼는 강도는 굉장히 낮아졌죠. 그분을 생각했을 때, 살아내를 생각했을 때 아픔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싶은 감정은 있죠. 그리고 좋은 추억들을 생각하면 옛날에는 눈물이었지만, 아픔이었지만 옛날에 이런 일을 같이 했었지 하고 오히려 입가에 웃음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주위 분들에게 편안하게 내가 사랑하는 이와 느끼 있었다고 이해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마음에 정리가 되어서 견딜 수 있는 거고요. 또 생활에, 정상적인 생활이 하는 데 가능하게 되는데 보통 1년에서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찰트를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예요. 사별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거나 이 위에 있었을 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수 있을까? 이 폭풍을 내가 지나갈 수 있을까? 이 감정들이 과연 없어질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지나가면 여러분, 층계의 단계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고 비록 지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힘내시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슬픔 과정이 계시면 혼자만이 여러분들이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슬픔의 과정을 굉장히 많이 아프지만 자연스럽다. 이거는 당연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리즈에서는요. 내가 이런 상심감을 가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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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